바로 가야지 빨리 한 명씩 더 빨리 한 명 더 아아 없네 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다시 지나갑세 성공 아 눈이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하나 나오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아 누구 아 저 에켓 진짜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이에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방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? 나 왔어 왜? 어 상관없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하여 디코는 처음 해보네요 아 네 하여 하여 나이스 차라리 지금부터 성공각 좀 세게 잡아 봐야겠다 대구 있다 개구 이순타 이순타 내려왔다 적 빼쓰나 적 빼쓰나 적 빼쓰나 적 빼쓰나 적 빼쓰나 응 아 잡았잡았어 어 갭 피다 갭 피 상걸 갭 피 상걸 박스 딥 아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제피 나이스 나이스 아 여기 애플민트 님이세요 흠흠 떠올려라 미사일에서 스페리포스 어떻게 했지 떠올려라 참 보냉 흠 일상끼리 하나 반샷 둘 둘 아 이 친구 딱 디핑되놔 반샷 하나 잡기 소리는 아무것도 있습니다 호핑 왔다 어 개구리 형 일단 캡처 했습니다 하하하하 아 장난이요 아쉽게도 제가 형수님 연락처를 잘 몰라서 까비 아 아 아 아 아 경고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인도 이서리 유 AC 빨리 하며 좋다고 가면 더 아 없네 으 억 determine 아까 뭐 질 어 있다 있다 그래서 년생이 다녀 아 나스 아군이 습리하셨습니다 에 한 명이 없다 한 명이 없어요. 이번엔 딴 데 갈게 딴 데 반샤가 많네 저기 큰 통이 없다고 개붙었다 일단 1창 빼가고 그 한 분이 개도를 오셨구만 개구 2층 개구. 얘는 내 나온거 잡았다 개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네 확실히 가능성은 짝대긴 해 만약에 제가 차 뒤에 포 깔아놓고 작통 가서 3킬 했으면 스펠포스 인데 소골이 생겼거든요. 아깝다 그런가요 반샤가 하려면 총을 좀 센 총을 들고 와야 되요 여바나 여바나 가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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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애 근데 장난으로 하는거지 형이 이제 라이벌이시네 이제 짜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상민님 하이여 아 그니까 이거 와 이거 왜 이렇게 힘들죠? 하하하하 계속 각이 안 나왔던게 네 명이 없거나 우리 편이 계속 우리 편이랑 상대방이 다 개 돌아가 가지고 따로따로 각계급 하거나 계속 그랬어요 계속 기회 왔을 때는 한 명 없어서 멀티키라고 진짜 힘들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삼시킴 미션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체감은 지금 ców 하나 저보지 수페를 don't break 아 이렇게 차지면 안되는데 Π 잘 모르겠다 이제 좀 세게 쏴야겠다 그냥 그냥 쏴 버려 핵무새요? 핵무새 무섭지 어 근데 미사일은 원래 좀 빡세긴 한데 아니 엄복동, 엄기복, 엄행란, 엄홍길 사대장인데 이라고 하는데 겁돼 네 한번만 성공하면 되요 생각 안할때는 그래도 최근에 좀 뜨는데 요즘에 다들 뭉쳐있지 않으니까 도망가지야 오케이 오케이 we have to get we have to go 어 맞췄는데 지온 샤넬 오네 아 엄정하도 있네요 신강이 먼저 오셨대 아 엄정하 형 말고 아냐 아냐 포이즌 부른 사람 누구냐고 야 눈치 빠르데이 바로 느꼈죠 근데 같은 그거 아이가 같은 집안 아냐 그러면 거의 아 모임 때 갔었다고 연예인분들도 하고 아 진짜 럼 어? 오오 아이고 큰 통 같이 가시는 분이 뭐야? 안타까워 기회가 왔다 발샤 나오 네 아 누구야? 아 저 엘케 진짜 제 강태가는? 강태하고싶은 너 폭군되고 싶다 아 자꾸 자꾸 거사를 방해하네 이거는 진짜 무조건 성공이었거든 관셔 저 스나 개피 쳐놔가지고 잡고 나서 윈체로 저 개국 밑에 한 명 잡으면 끝인데 아 진짜 저 열받네 아 나 베트남 아 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뿌지님 안녕하세요 정빈님 하뇨 아 다행이다 진짜 무조건 성공인데 방금 실패하면 거의 뭐 동현이 동현이 동생급이었는데 방금 기회야? 철태도 있었노? 와 서너 솔설ạt dom 어 배트남 친구야 저 친구 아 제발 빨리 야! 안 나온다 와 이건 안 나오네 적배야 적배 어? 적배? 이걸 하이산 베트남 국대라는 소문이 저..저 저기 자야 반티 오케이 나왔다 셔터 반셔주심 고마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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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친 거야? 스페셜 포인트 와 왜 이렇게 아파해? 한 둘 단수 하나 일단 울베로도 하나 단서 어 개 굿바이 빨리 갔고요 빠이 어차피 초탄에서 감지했다 못 박은 순간 못 박은 순간 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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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오우 나이스 셔터핑 하나 힝두기 옆에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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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거잖아 오늘 다른 마이크잖아 오늘 형 그 소리 난다는 마이크잖아 그렇게 사플에 방해 안 되잖아 그지 그 소리 아 그래서 그냥 이게 편하긴 해 왜냐면 게임 중에는 컨트롤 가능하니까 다른 컴퓨터로 디코 하는 거니까 다른 컴퓨터로 디코 하는 거니까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까비 까비 형 나한테 왜 갑자기 초대 보냈어? 아 오케이 어 뭐지 이상한 사이트 형 이런 거 보는구나 아니야 둥그레 디코 그 디코 보냈네 일창 보관아 셔터에 봐라 야 핑하나 핑 두개 어 어 핑 까는데 까따 우리 스페셜 부 아 아 형 핑 형 형 아 저리 그래서 우리 까대 핑 얘기 하지 않았어요? 아 그러게요 애기 애기 왜 안해?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콩 하나 엄마카나 저거 찾다 보는 중 아이고 감사합니다 슛 아 형님들 그런 사이트 없습니다 디코초대 잘 자르네 이번에 핑 17 됐다 저 사람 저 사람 아 나이스 자 여기 갈게요 여전방 매집핑 두개 아이고 이거 봐 30킬이 더 쉽잖아 스페인 보스가 어려운게 함정 종빈님 안녕하세여 누굴 잘라 나 왔다 마샤 마샤 나이스 어 방해되는 최대 인원 적배 양량이 많아 구단양 이창호 구단 양 자 세이브 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까비 휘창호 구단 아 벼리 리아이 오 콩이 어서오 안녕하세요 콩 아 이번판 차라리 천천히 갖고 키리나 더 할까요 그냥 아니 근데 감흥이 없다 지금 스펠포스를 해야 되는데 저 친구 반샷 또 나온다는 가운데 반샷 뒤치기 반샷 하나 더 있는데 둘 다 있다고 펀턱 앞에 둘 다 있다고 펀턱 앞에 왜 안 죽노 스펠포스 아 얘도 어신데 2층에서는 안 죽었다 어 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